양손으로 볼을 잡고 가슴 앞으로 나란히 펴고 있습니다. 볼을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.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. 호흡은 머리 위로 올리면서 들이마시고 시작 자세로 돌아오면서 내쉽니다.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동작을 할 때는 허리를 펴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주면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